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밤 오후 11시 신 대가들의 투자비법에서 인사드리는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SVB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난 일주일간 각종 해외에 금융사들의 리스크가 번지게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걱정과 불안을 안겨주는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번 대세 상승장이었던 최근 대세 상승장이었던 코로나 사태 이후인 2020년도 그리고 2021년 중반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가는 바닥에서부터 끊임없이 상승을 해왔었는데 과연 그때는 악재가 없었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98년도 IMF 이후부터 해서 단 한 번도 악재가 없던 주식시장은 없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식은 언제나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열심히 올랐다가 또 열심히 내리기도 하고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지금의 위치는 주식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한 다음에 올라가는 초입 단계입니다. 언제나 갖고 있는 악재 때문에 우리가 괜한 걱정과 불안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랑 주식을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슈나 시장 상황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크게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세 하락처럼 큰 하락이 발생할 때 있는 시장 상황에 저도 염두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삼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장세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주식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휴대폰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하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식 오픈톡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요. 이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옆에 샵 3772번으로 문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샵 3772번에 문자 하시되 문자를 김근우라고 입력해서 발송해 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3주 동안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강의를 드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로 이사를 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기 때문에 월요일날 11시에 TV를 켰는데 왜 김근우가 안 나오지? 이렇게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금요일 3월 31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 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예정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날 저 찾으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금요일날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강의 내용을 하다가 제가 추가로 또 한번 이야기 드릴 생각이니까 이 점을 좀 기다려 봐 주시고 좀 해소되지 않는 점이 있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시장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또 여타 다른 투자에 대한 질문들 주시면 성침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시게 되면 거래량 편입니다. 지난 강의 1강부터 2강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 순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승리공식 강의 목차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제가 처음 강의 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말고 제가 주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캔들 강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인데 수정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만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에 대한 강의 다음 주에 진행될 거고요. 지지화, 저항, 추세, 월봉, 주봉, 일봉, 그리고 원칙, 차트 세팅까지 기본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0, 마지막은 아니죠. 10강이 기본기 총정리인데 제가 이 목차를 말씀드릴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 꺼화, 내 꺼화를 할 수 있다라면 저는 주식하는 100명 중에 여러분들이 10명 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 사람들 보세요. 옆집 아주머니, 옆집 아저씨, 주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물어보세요. 이거 알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께 설명해달라고 한 번 요청해 보십시오.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 10강까지만 해서 그런데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기본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슈나 뉴스 그리고 소문 또 주변에서 이게 좋다더라 이런 방식으로 주식을 시작하시고 혹시나 그 상태에서 수익까지 나셨던 분들은 아마 그런 방법을 꾸준히 지속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목차 내용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면 유튜브에 또는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이데일리 온 홈페이지 들어가시게 되면 제가 했던 강의 내용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통해서 또 보시면 돼요. 이해가 안 간다? 한 번 더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기 강의들을 다 듣고 듣고 또 듣고 해서 마스터 했다. 마스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좀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중심이론 기법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할 예정이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승리 공식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다만 여기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무조건 주식의 절대 고수가 된다. 여기까지 가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통해서 제가 꾸준히 강의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줄인이라 할지라도 중수 고수가 될 때까지 충분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게 되면 저 김근우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식 오픈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하단 부분에 샵 3772번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문자메시지 키신 다음에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써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를 발송해 드리니까 한 번 참여해 보세요. 들어오시게 되면 그리고 주식의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이고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들어오셨을 때 꽤 괜찮다라고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강의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다음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강의에서 했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캔들 강의에서 제가 캔들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먼저 양봉에는 기본형이 있고 그리고 윗꼬리 아래꼬리가 없는 양봉이 있고 영망치형 캔들이 있고 망치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돛지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캔들 강의 한 번 더 부셔야 됩니다.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뭐였죠? 양봉의 경우 장중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5초 드립니다. 기억나셔야 돼요. 5, 4, 3, 2, 1, 땡. 기억나셨죠? 시작해서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양봉의 경우는 시작해서 적가를 만들고 고가를 만들고 종가를 만든다. 100%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봉 캔들이 10개 있으면 10개 중에 9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시저고종 다시 그려봅니다. 시 시작해서 적가를 형성하고 고가 갔다가 종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은 팁인데 혹시나 단기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봉이 예상되는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시저고종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저가에서 이 시가를 돌파하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이만큼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런 트레이딩도 가능하다는 점 혹시나 나중에 제가 단타 강의까지 준비를 하게 된다라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은봉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양봉이랑 똑같아요. 은봉도 기본형이 있고 은봉이 있고 윗꼬리, 아랫꼬리 없는 은봉이 있고 역망치형 캔들이 있고 망치형이 있고 제일 중요한 돗지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럼 장중에 은봉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양봉은 시저고종 은봉은 시고저종 말씀드렸습니다. 시작기에서 고점을 만들고 저점에서 종가 만든다. 기억나시죠? 시고저종 100%냐? 100%는 아니다. 하지만 10개 중에 9개는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캔들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돗지형이다.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돗지형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봉이랑 은봉이랑 돗지형은 구분짓지 않는다. 왜? 왜 구분짓지 않죠? 종가는 즉 시가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매수세와 매도세가 같으니까 또는 비슷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한데? 추세전환 그리고 변곡점의 의미가 들어갈 수 있다.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 강의 때 예시까지 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텍스트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오늘 3강부터 처음 승리공식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2강 한번 보고 오세요. 2강 한번 보고 오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복습은 끝났고 드디어 오늘 중요한 거래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본기 강의 중에 감히 제일 중요하다 하는 강의가 바로 이 거래량 강의입니다. 수첩이랑 펜 들고 오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거래량 강의가 승리공식 기본기 10개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첩이랑 펜 가져오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수첩이랑 펜 가져오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거래량 강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전에 배웠던 캔들 있죠. 이 캔들 또한 거래량과 접목돼야지만 도지 캔들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양봉의 흐름, 은봉의 흐름 또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배울 이동평균선, 추세, 지지화, 저항 모두 거래량이 동반돼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기 중에 기본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래량에 대해서는 여타 다른 전문가 분들이라든지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해석하는 바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해석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딱 이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한다. 즉 거래량을 통해서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참고로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은 1번 예측, 2번 대응입니다. 예측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매수해서 올라가면 돈 버는 거고요. 올라갈 것 같은데 좀 나중에 올라가네. 떨어졌다 올라가네 하면 어떻게 하죠? 대응이니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더 많이 사서 더 많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거래량이 우리에게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준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대량 거래. 대량 거래는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게 약간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무조건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고 해서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대량 거래. 우리가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르고 내림을 계속 반복해요. 올랐으면 내리고 내려갔으면 올라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쭉 올라간 다음 최상단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디서 발생해야 될까요? 오르고 내렸을 때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다. 상승 가능성은 아주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바닥에서 발생하는 대량 거래는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첩 가져오셨죠? 노트, 펜 가져오셨죠?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식을 보게 되면 작년처럼 2022년처럼 이렇게 대세 하락이 발생했다는 가정을 해볼게요. 파동이 발생하면서 하락을 하고 바닥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가 이루어질 겁니다. 종목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발생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할 거예요. 보통의 주식들은 이런 방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는 좀 특이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많이 삽니다. 예를 들어 여기가 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만 원입니다. 만 원이에요. 만 원에 많이 삽니다. 왜? 유명하니까. 이때 뉴스며 각종 좋은 호재며 전문가들 의견이며 증권가의 소문이며 좋은 내용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들어갈 거예요. 이 자리에 안 들어갈 건데 혹시나 들어갔다면 지금 이 작은 파동 보이세요? 이 작은 파동 여기서 다 손절했을 겁니다. 턴하고 내려갈 때 다 손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손절 못합니다. 저도 그 시절이 있어서 알아요. 손절 못해요. 여기서 9,000원 됩니다. 8,000원 되고요. 손절 못합니다. 5,000원 됩니다. 손절 못해요. 뭘 하죠? 흔히 말해서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요. 그럼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뭐?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 발생할 거예요. 꼭 여기서 안 샀더라도 어? 여기가 바닥 아니야? 이 구간 바닥 아니야? 어? 아닌가? 여기가 바닥인가? 들어가는 사람들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평균당가 만드시는 분들도 발생할 거고요. 자,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매물대라는 게 발생합니다. 매물대라는 게 발생해요. 이 평균 단가를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구간 매물대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횡무하다가 한 번씩 이런 캔들들이 발생할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은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쭉 잘 가다가 갑자기 이런 캔들이 하나 등장할 거예요. 자, 이거 색칠되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이런 캔들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뭐죠?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데 아, 진짜 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바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작은 단봉들만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캔들, 이런 캔들 뭐 이런 캔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여기서 시작해요. 갑자기 어느 날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해놓고는 자, 시작하자마자 쭉 개파락하는 이런 캔들이 등장합니다. 겪어보신 적 많으시죠?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이렇게 있다가 뭐 이런 캔들이 발생합니다. 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캔들이 발생해요. 윗꼬리가 엄청 큰 도점 캔들 갑자기 발생합니다. 바닥 부분에서 왜 발생할까요, 이런 것들이? 어, 이거 거래량 강의 아니야? 그런데 거래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위치에 있는 자, 이 위치에 있는 매물대의 매물들을 한번 소화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소화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바닥 부분에서 이런 캔들들이 온다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캔들의 시가는 여기지만 이 캔들의 시가는 여기지만 종가 어디입니까? 결국 다시 바닥으로 와요. 이 캔들의 시가는 여기예요. 고가는 여기입니다. 종가 여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결국 시장에서 이 종목이 위치하는 가격대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만 파동을 준 거예요. 매물대를 한 번만 터치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 본전이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아, 드디어 내가 드디어 수익을 볼 수 있겠구나. 1년 내내 고생했는데 드디어 수익 볼 수 있겠구나. 5천 원에 시작해서 바로 쭉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팔걸. 본전 왔을 때 팔걸. 아, 내가 왜 안 팔았지? 아, 내 욕심, 욕심. 자, 그리고 다다음 날 이런 캔들 줍니다. 이런 캔들이 발생해서 5천 원 가격까지 쭉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매물대 가격대 이 매물대 가격대에 형성돼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은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다 팔게 될 거예요. 두 번에 안 된다? 세 번째 이런 캔들 나오면 무조건 팔게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발생할 때는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합니다. 자, 한번 지울게요.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들이 발생하면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볼 때 이렇게 보죠. 자, 위에는 이렇게 차트를 보고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거래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림이 좀 아쉽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이 빨간색이라고 볼게요. 보통 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그리고 바닥을 형성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을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별로 없습니다. 내려올 때도 별로 없어요. 뭐 한 번 이렇게 튀는 거 있겠죠?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캔들 있죠? 이 녀석 이 녀석이 한 번 탁탁 등장을 해요. 또는 이 녀석 이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이 녀석이 탁 등장을 해요. 윗꼬리와 여기까지 긴 애들이 등장해요. 거래량이 갑자기 여기서 살짝 올라올 거예요. 자, 올라올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 될 거예요. 그림이 좀 귀엽긴 합니다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런 방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종목이든 바닥에서 이렇게 툭툭 튀는 거래량이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이 지점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힌트 왜 그러냐 이전에 형성돼 있던 매물대를 흡수하기 위해서 흡수하고 다음 동작이 뭘까요? 매물대 흡수했으면 그 다음 매물대까지 상승이죠. 이 매물대까지 흡수했으면 다음 매물대까지 상승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곧 앞으로 발생할 대세 상승의 힌트라는 겁니다. 제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하락을 하고요.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 대세 상승을 할 때 발생하는 이 하기 전에 발생하는 힌트들 방금 말씀드린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런 캔들 자, 이런 캔들 또는 자, 이런 캔들 자, 윗꼴이 이만큼 긴 자, 이런 캔들 이런 캔들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매집 매집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누군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고 싶어하는 집단도 존재해요. 그렇다라면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매물이 많고 저렴한 가격대의 매물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들이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란 이야기죠. 제가 아무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 드릴게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저 김근우와 함께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노란톡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전송해 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다각화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라면 자, 그렇다라면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거래량 제가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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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명히 여기서는 단봉들만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에는 똑똑똑하면서 제자리로 와요. 이건 뭘까요? 똑같습니다. 매집입니다. 어차피 이 바닥 구간으로 올 거면서 이 전 매물대 영역을 터치하는 영역. 이것도 저는 매물을 소화하는 매집이라고 봅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설명드린 이 몇 가지의 상황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들을 가져왔는데 잘 보셔야 돼요. 1월 26일 날 제시드렸던 아이윈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승리공식 강의를 드릴 때마다 좀 이렇게 수익률이 아무래도 좀 높죠? 제가 제시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여기 수익률이 좀 안 나와있네요. 제가 제시한 곳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이 자리예요. 여기까지 해서 약 70% 정도 수익률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시한 걸 잘 안 믿으세요. 제가 방송도 유튜브 보셔도 되고 이델리온 들어가셔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확인 안 하시고 잘 안 믿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캡처해 왔습니다. 1월 26일 날 제가 방송에서 아이윈을 말씀드렸던 장면이에요. 이제는 믿으시죠?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 특이한 점을 좀 발견하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혹시 이 차트에서 이 사진 보지 마시고 이 차트에서 혹시 특이한 부분 보이십니까? 보이시나요?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찾으셨다면 고수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 구간 보이세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랑 굉장히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 전 차트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냥 내리고 하락하고 바닥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랫부분이 거래량인데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에 비해서 약 3배가 넘는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했어요. 차트가 좀 크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입장에서 평소에 10만주, 20만주, 30만주 나오다가 갑자기 100만주 거래량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양복 만들어준 다음에 다음날 갭 상승해버려요. 이상하지 않나요? 바닥을 쭉 만들다가 특별한 이슈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여기서 이 구간만 하더라도 30%입니다. 30%의 갭 상승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제자리로 오죠. 제자리로 오는 것까지 확인되시죠? 이 구간이었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으로 돌아오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갭 상승해서 전 매물대 영역의 물량들을 흡수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와버려요. 저는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아이윤인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22년 9월부터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축축하다가 보이시나요? 대량 거래가 발생합니다. 대량 거래가 발생하죠. 대량 거래가 발생하죠. 힌트 주고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제가 캔들 강의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도치형 캔들 도치형 캔들 발생했을 때 도치형 캔들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날 제시를 드렸어요. 그리고 70% 수익 구간까지 상승을 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매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건 훨씬 더 다양한 또 다른 기법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기본기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좋은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고 또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종목은 어디서 이상했다? 이때 이상했다. 특별한 이슈도 없이 갑자기 상승해주고 갭 상승까지 총 30%를 갑자기 상승시켜요. 그리고 제자리로 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종목을 찾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상해야 된다? 바닥에서. 그럼 바닥이 어디 부분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이에요. 아이윤이란 종목의 주봉입니다. 이 종목이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초반까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보이시죠? 이 가격대가 597원인데 고점이 6638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세하략을 쭉 해줬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부분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혹시 여기 좀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 부분 끝에 부분을 좀 키워주세요. 이 부분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여기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주봉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 하나의 캔들의 한 주입니다. 이 하나의 캔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닥 부분에서 올라온 이때부터 저는 아이윤을 관심중공에 넣어놓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뭘 기다렸죠? 바로 이 대량 거래를 기다린 겁니다. 대량 거래를 기다린 거예요. 대량 거래는 뭘 만들어주죠? 대세 상승을 만들어줍니다. 약 지금 1200원이었던 아이윤인의 주가를 거의 3000원대까지 올려버렸어요. 퍼센테이지만 하더라도 약 300%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300%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주식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보이시죠? 아이윤인. 제가 1월 26일 날 제시를 드릴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22년 9월부터 출발했다. 이때 이상한 지점부터 출발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시 보시면 SBS 컨텐츠 업라는 종목입니다. 2월 2일 날 제시를 드렸어요. 제시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 딱 사이에 보면 이 도치형 캔들 하나 있죠? 양봉 도치형 캔들.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이 캔들 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3% 상승을 했는데 이게 며칠 걸렸을까요? 2주 안 걸렸습니다. 2주 안 걸려서 23%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가 이상했냐? 뭐가 이상했냐? 제가 아까 매집이라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캔들 기억하시나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뭘까요? 지금 제 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안 믿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2월 2일 날 제시했던 그 장면을 캡처해서 올려놨습니다. 이날 장대 양봉 보이세요? 장대 양봉 두 개가 있습니다. 보이세요? 장대 양봉 두 개가 있죠? 이 장대 양봉 보시게 되면 아래 거래량이 삐죽 올라오죠. 근데 얘랑 비슷한 크기 장대 양봉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거래량 어때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 보이세요? 모양은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하죠? 근데 왜 차이가 나죠? 거래량이? 얘는 매집이니까. 얘는 대세 상승의 초입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발생하는 이런 캔들 이런 캔들 또는 이런 캔들 이런 캔들 윗꼬리 쭉 달고 있는 이런 캔들 이런 거가 또는 갭상승 캔들 이런 게 매집형 캔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장대 양봉도 장대 양봉인데 장대 양봉인데 색칠했다고 보고요. 이런 장대 양봉인데 거래량이 크지 않다 매집봉이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혹시나 이런 구간에서 이거 주식 상승하는 거 아니야? 가격만 보고 가격만 보고 여기도 바닥 구간이었고 여기도 바닥 구간이었습니다. 전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도 바닥 구간이란 말이에요. 바닥에서 장대 양봉 발생했으니까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매집하는 구간이에요. 누군가 매물대에 있는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거래량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거래량이 크지 않은데 20%, 25% 상승을 했다? 좋은 신호가 좋은 신호인 건 맞죠. 우리가 해석을 잘한다면 근데 이제 쭉 상승할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뭘 기다려야 된다? 이런 대량 거래 장대 양봉 정리 한번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힌트를 줬어요. 힌트를 막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착해요. 예쁘잖아요. 힌트를 줘요. 우리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매물대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 힌트 한번 더 드릴게요. 한번 더 드릴게요. 힌트를 이렇게 쭉 준 다음에 내려버려요. 그러면 거래량 없이 가격만 보고 이제 올라가는 거구나 하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다 손절합니다. 다 손절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하면 지금 구간이 7,500원에서 5,000원까지 하락하는 거예요. 막 30%가 넘는 하락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손절을 하거나 물 타거나 막 이렇게 만들어버리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죠? 매집이랑 상승하는 대량 거래와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이런 매집하는 구간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주고 나서 이 바닥 구간에서 발생하는 대량 거래와 장대양봉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쭉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죠. 거래량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거래량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거래량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여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구간에 제일 높은 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하게 될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대량 거래 장대양봉과 일반 장대양봉 또는 매집봉들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사례를 많이 가져왔는데 SBS 컨텐츠 여부의 주봉을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어디일까요?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에요. 보이십니까? 만 200원 하던 종목이 반토박이 나서 5천 원 할 때 제가 바라보게 되고 그때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하시라는 겁니다. 많이 떨어져서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위에서 사지 말고 밑에서 사시라 이겁니다. 밑에서 거래량 만들어주고 우리 올라갈 거야? 힌트 주고 힌트 받고 장대양봉 보고 들어가시라 이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다음 이어나가겠습니다. YBM 넷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힌트가 있을 겁니다. 힌트 어디에 있나요? 보이시죠? 이젠 보이실 거예요. 이 구간 힌트 보이실 거예요. 힌트 보이시죠? 보이시죠? 거래량 툭 튀어 오르는 거 보이시죠?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지만 엄청난 거래량은 아닌 거 보이시죠? 힌트 주는 거예요. 우리 올라갈 거야. 우리 올라갈 거야. 우리 올라갈 거야. 힌트 주잖아요. 참고로 대량거래 장대 은봉은 상승 신호는 아닙니다. 이것 또한 매물대를 흡수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해야 됩니다. 장대 양봉이에요. 양봉. 그리고 나서 어떻죠? 대량거래 장대 양봉 발생하죠? 저는 제시합니다. 바로. 이 전 단계 힌트 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두다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나서 저는 제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1월 말에 이거 제안을 드리거든요. 1월 말이 아니죠. 1월 19일 날 제시를 드리는데 2월 7일 날까지 35%.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한 달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에 35%의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쉽지 않습니까? 거래량의 원리는 간단해요. 수많은 의미 붙일 필요 없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힌트들에서 이런 힌트들에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매물 때 흡수하는 과정에 우리도 매물이 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저 김근우와 주식 투자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QR코드 있을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스캔하시게 되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혹시나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입력하신 다음에 발송해 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해 드리니까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 말씀 드립니다. 오늘까지는 매주 월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를 드렸지만 앞으로는 다음 주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인사 드린다는 점 월요일날 저 찾으시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11시에 인사 드린다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YBM 넷이 이렇게 장대 양봉 이후부터 상승을 했어요. 전이랑 패턴 똑같습니다. 힌트 주고 힌트 주고 힌트 주고 실제 대량 거래 장대 양봉부터 상승 YBM 넷은 그럼 어디 위치였을까요?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자 가격대가 어디죠? 이 장대 양봉 시작한 가격대가 지금 3750원이죠?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자 주봉 보시게 되면 3750원 여기입니다. 여기서 저는 들어가는 거예요. 14,800원까지 2020년도에 만들어줬던 종목을 이제 쭉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금 3,000원 왔죠? 3,000원대까지 와서 저는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니, 채 GPT니 하면서 이슈 붙은 종목들 중에 최상단에 여기 위치한 친구들이 많아요. 위치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거래량 가지고 구분하기도 힘듭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빠질 수도 있는 자리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개인 투자자는 여기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여기서 싸우세요. 여기서 김근우랑 같이 싸우세요. 이기는 싸움은 할 수 있잖아요. 주식은 어차피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데 여기까지 내렸단 말이에요. 다음은 뭡니까? 오르겠죠? 여기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제일 안전한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명할 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콤이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제가 좀 특이해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힌트 있나요? 아직은 지지와 저항을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방금 전에 배운 이런 매집에 대한 캔들들로는 힌트는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힌트는 따로 없다가도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대량 거래가 발생했고 상승이 쭉 이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예요. 가운데 있는 이 자리입니다. 이때 말씀을 드렸고 이날 포함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만에 25% 상승 만들어냈죠. 바닥에서 발생하는 장대양봉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장대양봉이라는 거는 일반 장대양봉이 아니고 뭐가 함께 있어야 되죠?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 근데 힌트가 들어오면 더 좋다. 근데 힌트가 없어도 가긴 간다.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블루콤이라는 종목은 힌트는 따로 없었지만 대량 거래 장대양봉과 함께 상승하는 분위기를 제가 읽었기 때문에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다라는 종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블루콤은 어디 위치였나 한번 볼게요. 어디 위치였나요? 여기예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드렸던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예요. 이 자리입니다. 제가 드린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종목이 12,850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보시면 4,000원에서 볼게요. 다음 화면 보면 나옵니다. 이 자리. 5,000원이네요. 5,300원 정도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명심하시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올라가서 예를 들어 이 종목이 이 차트가 없다라고 볼게요. 여기가 없다라고 볼게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 이 종목 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이 종목 뉴스에서 아무리 좋다고 누가 다 이야기해도 전 안 해요. 이런 자리에서 개인 투자자가 승리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기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가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3월 16일 지난주 목요일 날 제안을 드린 종목이에요. 3월 16일 날 제안을 드린 종목인데 이 자리입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캔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 기준으로 한다면 약 11% 정도 상승을 했던 종목이에요. 저점 기준으로 11% 정도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저랑 오늘 한 시간 동안 강의 들었던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어딨죠 힌트? 어딨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거래량이 좀 튀어주는데 대량 거래는 아니고 양봉인데 참고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둘 다 힌트인가요? 장때 양봉이 아닌가요? 장때 양봉 구분 방법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런 애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장때 양봉 대량 거래 장때 양봉 상승 추세로의 신호를 주는 대량 거래 장때 양봉은 몸통이 커야 돼요. 몸통이 커야 됩니다. 꼬리가 큰 게 아니고 꼬리가 더 길다 몸통이 더 작다 무조건 장때 양봉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거래량보다 훨씬 더 높으면 돼요. 이 기존에 발생하는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크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힌트로 봐야 합니다.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작은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는 대부분 힌트로 작용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바닥에서 이렇게 힌트가 나오는 거를 확인했고 저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하다가 이제 대량 거래가 쭉쭉 발생하고 나서 눌림을 줄 때 말씀을 드렸고 약 3거래일 만에 11% 수익이 발생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는 어디 위치에서 했냐 자 보이시나요 22,6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22,600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 바닥 구간에서 자 만원이 되기 전에 자 볼게요. 맞는지 자 만원 초반대 자 이 자리가 만원 초반대죠. 만원 초반대에서 저는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자리가 아니고 자 22,600원 자리가 아니고 만원 초반대 저렴한 가격 구간에서 이 종목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싸지 않습니까? 싼 종목에 거래량이 몰릴 때 들어가는 겁니다. 거래량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복습 한 번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주가의 움직임을 암시할 수 있다.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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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시죠? 힌트 바닥 주가가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발생하는 힌트들 그리고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대량 거래가 높은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 무조건은 아니죠. 대량 거래가 아니고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이 바닥에서 발생했을 때 상승 가능성을 지닌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나 이해 안 가신다면 오늘 영상을 한 번 더 보세요. 그래도 한 번 더 보세요. 그래도 어렵다라면 아래 나와 있죠? 김근우 저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입니다. 아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시게 되면 김근우의 노란톡방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좀 어렵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김근우 적어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 입장 가능한 입장 링크를 여러분께 발송해 드리니까 두 개의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와서 물어보세요. 어려운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은데 오늘도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저를 찾아주셔야 돼요. 월요일날 김근우 전문가 어디 있지? 하셔도 저 없습니다. 금요일날 찾아보셔야 됩니다. 금요일 오후 11시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금요일이에요. 오늘 드렸던 거래량 강의 말고도 캔들 강의 그리고 그전에 1강에서 맛보기 강의로 여러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이 기본기 강의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 고수가 돼도 기본기가 기본기에 좀 소홀하신 분들은 손해보기 십상해요. 주식시장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근우 전문가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